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주 짧은 분량의 원고하지 안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중앙일보의 박진석 사회에디터가 3월 24일날 아주 짧은 칼럼 또 칼럼 제목도 아주 짧은 판결문이라는 그런 칼럼을 기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명수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무리수를 나무라고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무산되자 합동감찰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검찰개입으로 대하는 그런 무리수를 함께 나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진석 사회에디터의 글 가운데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고갱인은 핵심은 다수의견이 아니라 소수의견에 담겨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결 내용을 아주 핵심만 압축해서 바로 제공합니다. 금품 공여자 한만호의 한신공령 대표입니다. 검찰 진술 1차 정치자금 3억 원 부분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해서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판결문입니다. 한명숙의 비서가 2008년 2월 28일 날 한만호 회사의 운전기사를 통해 한만호에게 현금 2억 원을 반환했고 한명숙의 동생이 2009년 2월경 이 사건 1억 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이상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관계는 한명숙에게 1억 원 수표와 현금 1억 원 5천만 원 및 5만 달러를 제공했다는 한만호의 검찰 진술 부분에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긴 대부분의 판결문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만을 박진성 사에디터가 뽑아서 독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전부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하급심들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정거와 정황정거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문을 소개한 다음에 박진성 사에디터는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소한 한명숙 전 총리의 3억 원 수수 사실은 대법관들의 만장일치 결론이라는 뜻이다. 그것도 관련자 진술만이 아니라 정거와 방정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자 박진성 사에디터의 판결문이라는 칼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한편 3월 24일자 조선일보의 박국희 기자는 기자의 시각 한명숙 두 번 죽인 여당이라는 아주 짧은 칼럼에서 왜 사람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죽이는가 그렇게 구짓고 있습니다. 그의 칼럼 가운데서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명숙 명예회복을 꾀하던 여권은 오히려 한명숙 전 총리를 두 번 죽인 꼴이 되어버렸다.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의 뇌 속에 까맣게 잊혔던 10년 전 한명숙 사건은 재소환되고 말았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 사건은 이미 정거물로서 입증되었고 이미 10여 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의 뇌 속에서 이미 망각의 세계로 다 흘러간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축가할 만한 일이라고 그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사건을 소환해 가지고 당사자를 심판대에 다시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다 잊어버린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까지 다시 또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그건 무슨 그런 이유를 가지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면 다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논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가 없고 공직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정치 자금이든 아니든 무엇이든 간에 돈을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은 논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불문의 그런 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으면 그것이 좀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미 다 끝난 사건이고 당사자가 옥골을 이미 치룬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다 잊어버렸는데 그 사건을 명예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다시 꺼집어내서 또 문제를 삼느냐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판단을 한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의 이동훈 논설위원은 만물상 법무부 장관 코미디 시즌 3이라는 제목에서 박범계 장관의 무리스를 아주 예리하게 꼬집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정총리 관련 수사기록 6천 페이지 6천 쪽을 이틀 만에 읽었다면서 사진까지 찍어올렸다. 검찰 간부들은 왜 안 읽었냐고 그렇게 지적한다. 이 정도 불량민 보통 판사들은 읽는데 열흘 이상 걸린다고 한다. 한법주의는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맨손으로 호랑이 때려잡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지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매살 상식선에서 생각합니다. 한명숙 정총리의 명예를 생각하는 방법은 상식선에서 생각하게 되면 조용히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덮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다 잊혀지게 말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리를 하고 사건을 10년 만에 재소환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생각 없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입장을 바꿔가 생각해보면 내가 박범계 장관 자리에 앉아서 그 직책을 수용하게 되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성산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부끄러움이라든지 합리라든지 순리라든지 이성에 밀어볼 때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무리수를 또 밀어붙이고 그런 대검회의에서 압도적인 다수로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산되자 또 합당 감찰을 또 내세워가지고 다시 또 검찰에 개입하는 그런 무리수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달라도는 너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것이 그게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어쨌든 혼란스러운 그런 전국 속에서 이런 걸 아마 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사건을 한 번 더 다루게 됐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